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개회를 앞두고 전세계 신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에큐메니컬 신학원이 24일 공식 대회로는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세계에큐메니컬 신학원에는 전세계 55개 나라 196명의 학생과 신학교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 일정을 진행합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와 토론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어 장소를 WCC 총회가 열리는 부산으로 옮겨 11월 9일까지 세계에큐메니컬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11월 3일과 4일 주말을 이용해서는 호신대학교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망월동 공립묘지, 선교유적 등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15개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학생 159명이 참여하는 한국에큐메니컬 신학원도 WCC 총회 기간 마련됩니다. 11월 7일에는 세계에큐메니컬 신학원 참가자들을 만나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갖게 됩니다.